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대학생 A씨가 14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계획과 의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